자, 최고의 걸그룹 베스트 10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10대에서 50대까지 남녀 14,447명에게 물었습니다 최고의 걸그룹 베스트 10 10위, 베이비복스 가역의 여전사라 불리며 많은 히트곡을 남긴 1세대 걸그룹인데요 당시에 걸그룹들과는 달리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를 어플하며 큰 인기를 끌었었죠 9위, 에펙스 황수식이라는 팀 이름답게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는 그룹인데요 앨범마다 통통 튀는 가사와 독특한 안무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8위, 시크릿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매직과 마돈나를 연속 히트시키며 명실상부한 정상급 걸그룹 자리에 올랐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샤이보이도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7위,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성인돌이라 불리며 섹시한 퍼포먼스로 많은 남성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시간방 춤과 마사지 춤 같은 재미있는 안무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누렸죠 6위, 트위니원 다른 걸그룹들과 차별화되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발표하는 곡마다 연속적으로 히트를 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 팬들보다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최고의 걸그룹 베스트 10 5위, 카라 깜찍한 걸그룹의 대명사였던 카라는 섹시한 엉덩이 춤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까지 진출하며 걸그룹의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죠 4위, SES 여성 아이돌 그룹의 시초라 불리며 활동 당시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신비한 요정의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걸그룹의 잠성기를 이끌었죠 텔미, 원더걸스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쉬운 멜로디에 텔미와 노바디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내의 복고 디스코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녀들의 인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죠 최고의 걸그룹 베스트 10 1위 후보는 핑틀 가요계의 요정이라 불리며 활동 당시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는 국민 걸그룹이었는데요 지금은 4멤버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사랑하고 있죠 소녀시대 발랄하고 깜찍한 이미지의 소녀시대는 수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자로 샌듯한 군무와 인형같은 외모로 한국을 뛰어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죠 이들 중 화연 0의 1위는 최고의 걸그룹 베스트 10 0의 1위는 소녀시대 깜찍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가요계를 평정한 아홉소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이 시대 최고의 걸그룹 빠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